아마추어에서 축구 잘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, 어쨌거나 뛰는 것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뛰는 것과 동시에 빠르기를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인사이드예요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도 축구 전체 패스 한 경기당 패스가 뭐 2,000번 있다 3,000번 있다 그 중에 90%는 거의 인사이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축구는 인사이드 킥만 잘 차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인사이드를 잘 차려면 인사이드 트래핑을 잘해야 되거든 인사이드 트래핑과 인사이드 패스만 되면 웬만큼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인사이드 왜 그러냐, 태호님 태호, 오태호겠죠, 오태호, 태호호라는 게 공을 갖고 혼자 경기장 친구랑 운동장에 나가면 슈팅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게임하면 슈팅 기회 한 번도 안 오죠 슈팅을 하게 되면 공이 대부분 빗나가죠 빗나가면 공주소로 다니는 시간이 공 차는 시간에 한 5배는 돼요 슈팅할 때는 한 3초번 슈팅 끝나는데 공주소로 가는 데는 30초가 걸려 완전한 바보 짓이에요 근데 30초 동안 인사이드 패스를 친구랑 주고받는다 초당 2번씩 할 수 있으니까 인사이드 패스 주고받는 거는 60번을 할 수 있어 터치를 공 갖고 제일 나가서 제일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슈팅 연습이에요 빈 골대 되고 완전한 바보들만 하는 짓이에요 그 시간에 드리블을 이쪽 골대, 저쪽 골대까지 막 섀도우 드리블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친구랑 패스를 주고받으면 터치수를 슈팅 때리거나 하는 것보다 몇십 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프팅을 잘한다 1초에 리프팅을 1초에 2번씩 할 수 있으니까 1분만 되더라도 터치를 100번 할 수 있어요 리프팅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효율적인 훈련이 친구들과 하는 게 골대 세워놓고 슈팅 때리는 거예요 다 빗나가는데 공주소로 다니는 게 다 아닌데 아 슈팅 말고 슈팅하지 말고 축구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야 근데 이제 슈팅을 연습을 많이 하면 뭐가 하나 좋아지느냐 롱킥을 할 수 있는 발의 힘은 키워지기는 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롱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는 하지 그것보다도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 그렇게 슈팅을 때리는 애들이 경기에 들어가면 롱킥으로 크로스패스를 아무도 안 해 코너킥 아니면 찰뜬질이 없어 롱킥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할 때는 타겟이 이동되거나 하기 때문에 롱킥을 제대로 못 부리지 자신감이 없어서 축구 한 20년 해도 롱킥으로 크로스로 공이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 못 봤어 아마추어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지금도 운동장 나가면 슈팅 연습은 안 합니다 너무 안 해가지고 문제이긴 하지만 나가면 무조건 짧은 패스 연습이나 리프팅이나 뭐 이런 트래핑 연습 이런 걸 하지 그 시간에 절대 슈팅을 하지 않아요 운동을 나가면 아침마다 누가 와서 슈팅 연습하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차악 그런 친구들 슛 한 번도 못 때리거든 평소에는 경기하면 그 다음 시간에 롱킥을 통해서 롱킥을 통해서 롱킥을 통해서 롱킥을 통해 발견했답니다 그냥 열 도 through